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쿵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시행했던 고1 모의고사 37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소재는 소수의 민족 집단과 다수의 민족 집단이 있을 때 더 작은 민족 집단이라 만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니스터디스 많은 연구들이죠 연구들을 have shown have pp 쓰고 있죠 요 부분이 그래서 얘도 일단 현재 완료 용법은 계속해서 보여주다에 종용법으로 잡을게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that 접속사로 잡구요 자 사람들의 일단 소유격 건강 주어 한개로 잡을게요 자 그리고 서브젝티브는 주관적인 웰빙은 그냥 웰빙으로 적는게 낫겠죠 저 웰빙 건강에 나왔으니까 자 웰빙은 저 주어 두개니까 동사 are effect 되어진다 그래서 effect는 영향을 받는데 이 영향이 보통 부정적인 영향을 할 때 effect 쓰고 일반적인 영향은 보통 effect를 잘 써요 옛날에 한번 수능이니까 뭐 어디 나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by ethnic은 민족의 민족족인이죠 형용사 관계에 있어서 자 그 다음 자 멤버스 주어 구성원인데 of minority 아이고 아 왜 이래요 자 마이너리티 그룹은 자 마이너리티는 소수에요 소수 그룹의 멤버들은 인제너를 묶어 주시구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멤벌들이 아까 전에 복수로 썼으니까 얘도 동사 복수로 가구요 자 풋월러 형용사 더 나쁜 풋월러 더 가난한 건강 여기서 뭐 가난하면 건강하지 못하죠 보통 자 더 나쁜 건강을 목적어 건강 아웃컴까지 같이 가야 되네요 더 나쁜 건강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좀 밀어서 여기 결과물까지 갈게요 자 then the majority group은 주요 그룹들보다 자 여기서도 상반구조는 마이너리티 그룹에 속하는가 자 혹은 majority 그룹에 속하는가 자 상반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묶어놓고 표시를 한번 해 줄게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개가 지금 대상이 틀리다 자 그러나 자 그래서 that difference에서 that 또 일단 잡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that이 뭐라는 것을 아까 나왔던 헬스 아웃컴으로 갈게요 여기 자 이러한 건강에 대한 결과물은 자 디퍼런시스 차이들은 자 하면은 남아 있었어요 동사 남아 있었는데 이분은 버리고요 일단 자 심지어 왠 시간에 부서져요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오비어스 한 형용사 전치사 분명한 갑자기 왜 이래 또 미쳐날뛰고 있어요 자 분명한 factors 요인들이죠 자 분명한 요인인데 자 여기서 search as 일단 묶어버리고 이래도 search as는 예를 들어서니까 우리가 뭐 like로 갖다 때려놓고요 예를 들어서 social 사회적 계층이나 자 그리고 access 접근인데 자 to 어디에 접근이냐면 medical 의학 서비스에 대한 아 뭐 병원 같은거죠 서비스 같은 명백한 팩터들이 그래서 이를 다 묶어 그려야 되니까 쇽 그래서 여기까지 쇽 묶어 주시고 여기가 복수 복수 다시 이렇게 가구요 R 여기도 복수 동사 복수 수일치 문제에서 실제로 factors가 R 이렇게 가는거죠 컨트롤도 되어졌을 때 그럼 조절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컨트롤은 여기서 자동사 아 타동사 다 되기 때문에 포까지 남겨놨다는 거여서 뒤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사가 목적을 생각할 때 전치사를 남기는데 뭐 컨트롤은 여기서는 해석상 아 조절하다 능동도 되고 뭐뭐를 조절하다 타동사도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전치사를 살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뭔 말이자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이거 좀 똑똑하게 해석하자면은 외부 외부요인 통제에 의한 배경의 차 아 이게 뭐 이거 많이 써야 되는데 이가 최소화 되었을 때 아이고 큰일났네 필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 자 그러면 외부요인 통제에 의한 배경을 최소화 했을 때 조차도 그니까 다같이 그지가 아니고 다같이 똑같은 서비스 받을 조차도 이게 건강에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병원 갔는데 아휴 힘들다 그쵸 온 전치사 어디에? 피플살스에 사람들의 건강에 자 그러면 우세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덜 아프겠죠 자 하우 의문사 동사 주어 자 이것이 쿠드 뒤에 동사원형은 동사 원형 그러한 경우가 될까 의약하면 우쟈할까 우쥐래 됐대 이렇게 나오죠 하나의 possible란 가능한 가능한 주어 아이고 주어란다 주어는 뒤 아휴 가능한 여기서 얘 버리고 possible 응답은 주어 is 스트레스다 자 똑같은데 스트레스 더 받는 놈이 빨리 죽는다는거죠 자 from multiple physiological studies 까지 묶어갖고 전치사 multiple가 가장 많은 뭐 다층적이 해도 되구요 비주얼라지컬은 생리학적인 스터디 연구들로부터 우리는 알아요 동사 접속사 인카운터스 주어 자 그러면은 만남이라고 할께요 마주침 마주치는 그냥 이렇게 저거 마주치는데 위드 자 members of other ethnic racial categories 까지 아유 저 어렵게 썼어요 전치사 구성원인데 자 다른 이에요 다른 다른 민족 인종적인 카테고리는 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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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가 이태가 아닌거 같은데 범위 넣을께요 아 못하 자 범위에서의 마주침들은 심지어 또 버리고요 크게 묶어야 되겠다 묶은게 많을거 같애 자 인 relatively 상대적으로 나는 부사가 세이프한 환경이에요 형용사 자 여기서도 아까 세이프 인발루먼트 랑 뭔가 이거 냄새가 비슷한 애가 있었어 냄새를 맡아 볼게요 이거 자 여기서도 똑같은게 해서 컨트롤도 포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고 여기 여기 조절된 환경 내에서도 똑같단 말이죠 여기서도 슉 내려가서 똑같은 안전한 환경이란 말은 민족그룹 다수의 민족그룹 안전한 그룹이 있겠죠 자 안전한 환경 속에 있을때도 컨트롤 상태가 조절 상태가 조절 상태가 같은 같은 안전한 상태에서 조차도 오블레이버로 소리가 해야지 실험실에 실험실드레 실험실드레 자 까지 여기서 묶어서 이렇게 묶고요 아까 주어가 두 줄 내려가서 여기다 트릭을 그래서 얘가 때려놓고 좀 땡기고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사라진 것 같은데 느낌이 동사 얘가 복수 유발시켰다 안전한데도 스트레스의 응답을 응답도로 유발시켰다 얘가 다시 왜이렇게 길어 이거 소수의 개인들은 자 have 동사 가자는데 많은 만남을 자 with majority에요 그러면 주요 다수의 그룹 개인들과 자 each of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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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묶고요 관계 대명사 정혁 그리고 써도 똑같겠죠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 계속정혁법으로 법으로 자 그래서 dem은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구요 이치가 죽어요 사실상 여기서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아이고 영어로 쓰고 있었네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자 그래서 동사가 나오는 건 이치 maybe 각각의 만남이 아마도 동사 trigger 동사 원형 유발시키는데 search responses를 search responses는 스트레스였어요 아까전에 그러한 응답들이란 말은 아까 stress responses를 응답 아휴 나는 쫄쫄인데 동네에서 잘나가는 애들 만나면 쫄린다 이런거죠 자 그래서 however minimal this effects maybe 까지 묶어주시고 이게 복합관계 부사에요 얼마나 하든 상관 없이 상관 없이 자 그러면 minimal 얼마나 minimal 최소의 최소가 되든 상관없이 이러한 주어 효과들이 may be 까지 이러한 이펙트가 주어 다시 효까지 가서 주동 동사 동사 원형 되어지든 상관없이 주기 주기 주기인데 빈번함이라고 해놓을거야 좀 알기 쉽게 빈번함 자 그들의 주기는 주어 자 아마도 동사 증가시켰다 동사 원형 증가하는데 total 스트레스를 전체 스트레스 한 번만 받아도 빡치나는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위치 아 이상하게 잡았네 자 그래서 위치는 여기서는 and it 로 바꿀 수 있는데 또 설명할게 많네 이거 아 마음이 급하면은 해석이 잘 안돼요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위치가 말하는 것은 and it 로 바꾸는데 이 it 은 전체 사실입니다 앞에 그러면은 만남에 빈번함에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무조건 받는다는 사실은 would 동사 아마도 동사 원형 어카운트는 설명해줘요 자 for는 대해서죠 part 부분에 대해서 전치사의 목적어 어떤 부분이냐면 of health disadvantage 에 써서 여기서도 우리가 더 불이익을 가지는거죠 소수집단이 왕따 이런 느낌 자 of minority 개인들의 아 아 자 그래서 주제는 아 맨 앞에 나왔었나요 음 자 여기 여기 여기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members of minority group in general have poorer health outcomes then majority then 그룹까지 일단 배경 잡아놓고요 자 그다음 음 자 앞에 나왔던게 여기죠 자 그러면 trigger stress 어떻게 encounters 카운트리스가 여기 좀 띄엄띄엄 갈게요 자 trigger stress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정리해보면 소수 마이너리티 민족 그룹은 다수 힘있는 집단과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외부 요인이 똑같을지라도 얘는 아이고 나 미치게 미치게 또 봐야돼 그래서 아 나 암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frequent social meetings 빈번한 사회적 미팅이 유발시키는데 스트레스를 투 마이너리티 그룹에게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토요일날 저녁에 아 떨어져서 가족들과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요거까지만 찍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너무 시간이 급박하게 기말고사와 겹쳐갖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많고 만들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최대한 좀 노력해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요 자료는 밑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구요 저 그리고 계속해서 자 워크북도 같이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아 시간 남으시면은 그냥 아 댓글로 응원의 댓글로 한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번 마무리 찍고 다음에 또 좀 주말에 쉬었다가 38번 찍으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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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